이번 시간에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수 개념이 에너지의 양자화 해가지고 돼 있는데 양자화는 이제 뒤에서 어떤 소린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특정한 궤도로 돌고 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치? 특정한 궤도로 돌고 있는데 어떻게? 원자핵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전자가 도는 궤도 1층, 2층, 3층, 4층 그치? 이런 식으로 땅땅땅 1층 도는 애는 1층만, 2층 도는 애는 2층만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라고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치? 두 번째,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궤도를 양자수라고 하며 n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n값은 1, 2, 3, 4다. 불연속적이면서 1, 2, 3, 4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겁니다. 내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치?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뭐 플로어겠니? 그치? 그럴 리가 없잖아.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 1, 2, 3, 4를 양자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주된 양자수다 그래가지고 뭐 주양자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양자수라고 하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 데미 왜 1, 2, 3, 4입니까? 그럼 뭐 5 없고 건너뛰고 6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불연속적이라는 겁니다. 왜? 연속적이다라는 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1, 1.1, 1.2, 1.3, 1.4, 1.5, 1.6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든 다 들어 있을 때 그거를 연속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1.5, 1.6, 1.7 이런 게 없어요. 그치? 1하고 다 건너뛰고 2하고 다 건너뛰고 3이거든. 이것도 불연속적인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쭉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있는데 이런 배열 자체를 뭐다?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특정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양자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불연속적인 값이다라고 돼 있죠? 그치?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래 우리가 위치에너지를 생각을 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쁘게 이렇게 올려볼게 자,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4층 있다고 한번 해볼게 겁나 잘 끊었다,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높이가 여기가 H다 2H다 3H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애의 위치에너지는 얼마야? MGH 그치? 여기에 있는 애의 위치에너지는 얼마야? 2MGH 여기는 3MGH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높이의 비례에서 위치에너지가 증가를 하잖아 그치? 자, 여기서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1층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위치에너지 자, 여기서는 위치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 준위 자, 이 위치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제곱분의 K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게 뭐, 이 마이너스가 뭡니까? 라는 거는 뭐 플러스에 속박돼 있는 거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적분하다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층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상되시죠? 마이너스 2제곱분의 K다 뭐 K는 상수값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은 뭐야? 3제곱분의 K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마이너스 그치?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N층에서의 위치에너지 즉, 에너지 준위는 자,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은 자, 얘는 어때? 마이너스 K지 그치? 얘는 어때? 마이너스 4분의 K지 얘는 마이너스 9분의 K지 그치? 증가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단 마이너스 4분의 1이 어쨌든 크잖아 그치? 마이너스 9분의 1이 어쨌든 더 크고 자, 위치에너지 개념에서 이거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 어찌됐든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다? 일정하게 증가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얼마만큼 증가했어? 지금 4분의 3만큼 증가하고 있죠? 그치? 여기서는 얼마만큼 증가했어? 그래서 36분의 5K만큼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뭐다? 올라갈수록 증가폭이 점점 작아지는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진동수 조건에 가지고 아주 중요한 식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조금 크게 쓸게 자, 델타 2 여기서 이제 델타 2라는 거는 출입하는 비데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데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빛의 속력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있어 여기서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거는 그냥 상수입니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어찌 됐든 자, 출입하는 빛에너지는 일단은 뭐에 비례? 빛은 진동수에 비례한다 자, 진동수라는 게 뭐였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뭐 3단원에서 나오긴 할 겁니다 진동수는 이거야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거거든 자, 빛이라는 건 파동이잖아 그치? 빛이라는 건 파동이다 보니까 계속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초에 몇 번 진동합니까? 이게 진동수거든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빛이 있어 그 다음에 이런 빛이 있어 누가 더 셀 것 같아? 뒤 있게 더 세겠지? 그치?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셀수록 어때? 에너지가 큰 빛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 빛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구나 진동수에 비례하는구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한파동이 되는 거거든 그치? 요게 지금 한파동이 되는데 이 한파동의 길이가 파장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마루라고 하고 요거를 골이라고 하는데 역시 3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냥 대충 자, 이런 파동이 있어 자, 이런 파동이 있고 이런 파동이 있어 누가 쎄 보입니까? 얘가 쎄 보이죠? 아무리 봐도 뭔가 밀도 있고 쎄 보이잖아 그치? 즉, 파장이 짧은 놈이 실제로 에너지가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방출하는 빛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라고 하면은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H도 상수고 진공에서 빛의 속력도 결국에서는 여기서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아니, 진동수에 반비례를 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가 왜 붙었냐라는 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지금 4층이고 여기가 지금 1층이잖아 그러면 4층에 있던 전자가 1층으로 슝 하고 뛰어내렸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4층과 1층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서 델타가 붙은 이유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 방출하는 빛에너지는 빛에너지는 결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4층에서의 에너지와 1층에서의 에너지 차이만큼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여기서 델타라는 거를 붙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이제 앞서서 어찌 됐든 전자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면은 그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고 그치? 혹은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차이만큼의 빛을 먹어야 돼 그치? 그래야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올라갈수록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은 그린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쁘게 부채꼴로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다음에 자,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4층에 있던 전자가 1층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에너지를 한번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식들은 자, 일단은 N층에서의 뭐다? 자, 위치에너지, 즉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 라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뭐냐? 자, 빛에너지 출입하는 빛에너지는 진동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 분의 C 즉, 파장분의 빛의 속력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때 이 방출하는 빛에너지는 결국에서는 뭐다? 예를 들어서 M층에서 N층으로 떨어진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M층에서 N층으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M층에서의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N층에서의 에너지 준위다 이거 3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3개 가지고 내가 저거를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4층에서 1층으로 전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4층과 1층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게 될 건데 잘 봐 그러면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4층과 1층의 에너지 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맞죠? 자,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이걸 통해서 우린 4층에서의 에너지 준위랑 1층에서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알거든 그치? 해볼까요? 자, 4층에서 4층에서의 에너지 준위 어떻게 됩니까? 옆에다 갈게요 자, 4층에서의 에너지 준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제곱분의 K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층에서의 에너지 준위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제곱분의 K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6분의 15K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실제로 이걸 보고 나서 아, 4에서 1로 떨어졌구나 라는 것도 잡아두셔야 돼 혹은 4에서 1로 떨어졌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16분의 15K라는 거는 1층에 있는 전자가 1층에 있는 전자가 16분의 15K만큼의 빛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4층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왜? 4층과 1층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그치? 먹으면 올라가고 그치? 아니면은 내려오면 방출하는 거야 4층에서 내려오면 방출하는 거고 1층에서 올라가려면 먹는 거고 이해 되셨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일단 잡아두시고 그 다음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전자가 4층에서 1층으로 한 번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4층에서 2층 갔다가 2층에서 1층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층에서 2층 가게 되면 어떻게 돼? 4층과 2층의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겠죠 그치? 그 다음 2층에서 1층 가면 또다시 1층과 2층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게 될 겁니다 맞지? 자, 이렇게 방출한 빛을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고 자, 4에서 1로 한 번에 가는 거랑 오케이? 4에서 2 갔다가 4에서 2 갔다가 그 다음에 2에서 1 가는 거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오케이 왜? 당연해 4에서 2로 갈 때는 어느 정도의 빛을 방출해? 2, 4 마이너스 2, 2 이만큼을 방출하겠죠 4층과 2층의 에너지 차이만큼 그치? 그 다음 이때는 얼마만큼이야? 2층과 1층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게 되겠죠 그치? 더하면 어떻게 돼? 결국 다시 이거 아이고, 1층이죠 이거 자, 1층 더하면 결국에선 이거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떨어지는 거를 합치면은 결국에서는 연속적으로 떨어진 거랑 똑같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알아야 된다라 그랬죠 지금 이거 두 개는 이제 썼고 진동수와 파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면은 이 식을 진동수에 대한 식이랑 파장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를 진동수에 대해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플랑크 상수 곱하기 4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자, 이것들도 한번 똑같이 바꿔볼게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플러스 플랑크 상수 곱하기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봐 플랑크 상수는 어차피 뭐야? 지워집니다 그치? 결국에서는 지워지고 뭐만 남게 돼? 이렇게 남게 되겠네 그치? 즉, 에너지에 대한 식이 이런 관계면 진동수에 대한 식도 뭐다? 이런 관계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진동수가 나오면 그냥 에너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례 관계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파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볼게요 파장에 대해서 자, 이걸 파장에 대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냐 플랑크 4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 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력 이렇게 되겠지 그치? 는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 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C 플러스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 분의 HC다 이렇게 되겠네요 즉, 정리하면 이렇게 돼 결국 지워져 그치? 결국 얘네들은 지워지고 슉 하고 지워지고 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면은 파장 역수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에서 주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표현법을 조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것도 보셔야 돼 자, 요식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보면은 자, 4에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에서 2가 나오죠 그치? 자, 요런 것도 이제 잘 물어보게 되는데 이걸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4층 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요렇게 떨어진 게 지금 4에서 1이죠 그치? 그 다음 2에서 1은 뭐야? 요렇게 떨어진 게 2에서 1이죠 그치? 자, 여기서 여기를 뺀다 자,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 이것만 남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요거는 결국에서는 뭐야? 이게 되겠구나 맞지? 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뭐냐면 자, 4에서 2 있고 2에서 1 있는데 내가 한 가지를 더 해볼게 자, 3에서 2로 가는 전자가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에서 2로 가는 전자가 있다 아하 자, 그러면 자, 4에서 2로 가는 거랑 3에서 2로 가는 거를 더하면 그치?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이 나옵니까? 라는 뭐 이런 류의 지문이 있어요 자, 잘 봐봐 4에서 2로 가는 거랑 3에서 2로 가는 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 요거 플러스 요거니까 이게 겹쳐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보어 이론에서는 철저하게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은 정해져 있어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아니면 뭐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 이런 식으로 그치? 딱딱딱딱딱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방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요거에다가 똑같은 거 한번 더더하면 이게 겹쳐지잖아 그치? 이런 빛은 방출할 수 없는 빛이다라고 보면 돼 혹은 4에서 1에서 3에서 2로 가는 거를 뺀다 이런 빛을 방출할 수 있냐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4에서 1에서 3에서 2 빼면 이게 날아가는 거야 그치? 자, 이런 거는 뭐다? 역시 방출할 수 없어 더하거나 뺐을 때 더하거나 뺐을 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타나거나 아니면 겹쳐지게 된다 이런 빛은 뭐다? 방출할 수 없는 빛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보호해서 봐야 될 거는 거짓 보게 된 겁니다